어? 뭐야 이게? 심화. 사람이야. 여자? 어? 쓰시면 됩니다. 정답! 정답! 아시는 분 여기 나와서 쓰세요. 설마? 어? 맞죠? 맞았어? 야, 목이 길잖아. 그래서? 그래서. 홍진경? 참네. 진경 씨가 저렇게 생겼다고요? 키가 저게 85니까. 아닙니다. 자, 철우가 잘 표현했어요. 잘 표현했다고요? 저게 지금 결혼 아예, 결혼.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욱더 여러분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러는데. 헐레? 자, 기아팠어? 뭐야? 자,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쉽네요. 아, 그래요? 정답! 뭐야? 뭐, 뭔데? 뭔데? 대박. 이게, 이게 맨날 짜다 보니까. 난이도로 몇 채. 이건 되게 뭐 그냥 하얘. 어, 그래요? 아, 저 표세. 아, 저 표세. 아, 저 표세. 아, 저 표세. 처음 맞춰놓고 있어. 혹시 몇 글짠지도 안 되나요? 자,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아, 오케이. 너무 1차원인데, 이러면? 나 이거 아니겠지? 되게 쉽게 그렸어요, 제가. 이거 너무 1차원인데? 자, 1차원. 오세요. 있는 그대로 오셔야 돼요. 너무 쉬운데요? 이러면 너무 쉽죠? 결혼식이에요, 보니까. 뭐야? 형 생각도 못 맞춥니다. 아, 뭐하냐? 엄청 신이 모르를 하게 된 게? 저건 있는 그대로 결혼식을 생각하면 어떡해. 어떻게 하지 않아요, 이거 게임? 자가 좋은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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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주인공은 자예요. 그래요. 자가 뭘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자의 날이에요. 오늘? 아, 나 지금. 아, 뭐예요? 아,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자, 언제요? 자가 좋은 거 같아요. 자가 좋은 거 같아요. 네! 오, 저기요? 오, 저기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형, 쉬워요? 신발 갔다가. 이걸 맞추고 나니까 되게 내가 다 먹었다. 그렇죠, 이게 맞추려고 해요. 자가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이거 맞죠? 왜? 뭐라는 거예요? 아, 약간 이게, 이게. 자, 결혼식이기 때문에 쓰신 거죠? 결혼했으니까. 자, 같이 자. 아, 진짜. 아, 정말. 아, 뭐야, 이 주인공은. 아, 진짜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가 끝으로 가지 말고. 자를 앞으로 버리신 거예요. 자가 오늘 뭐 좋은 날이잖아요. 좋은 날. 맞아요, 어디 가는 날이에요. 어? 어? 오케이. 대박. 대박. 뭐야. 대박. 자. 뭐, 자영업 이런 거. 정답. 자영업? 뭐야. 여러분, 진짜 쉽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지금 정답을 쓰셨는데도 그냥 그대로 계신 분이죠? 뭐라고? 정답을 쓰셨는데도 그냥 그대로 계신 분이죠? 뭐라고? 자신감을 가져서. 자,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아이, 참. 두 개 중에.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아닙니다. 저기요, 지금 결혼하여, 결혼. 자가 뭘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가 오늘 뭐 좋은 날이잖아요. 어디 가는 날이에요? 어? 어? 잘 자라 우리 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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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